자 이제 이렇게 들고 다녀면 될 것 같고 아직 안 들어왔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팬들은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우가 내가 돌돕길 안 가졌어 돌돕길 예 썰 예 썰 원시인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십시오 예 썰 예 이게 롯데한테 왔거든요 여러분 일단은 어떻게 사람 좀 모임 갈까요? 아니면 조금만 있다가 조금만 있다가 조금만 있다가요 지금이 몇시냐면 5시 41분이니까 예 이따가요 나는 그냥 관중처럼 가겠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리액션 한번 할까요? 어? 옆에서? 주차장에서? 어? 또 욕 먹을 수 일단은 뭐 뭐래요? 내가 더 창피해 아니 괜찮아요 우리 우린 괜찮은데? 우린 평상시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맞잖아요 평상시에 이렇게 고생 한계형님 그 지금 롯데마트 주차장에 왔는데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계장순이 떠돌이 돼 계장순이 좀 왔다 일로 왔다 절로 왔다 아 따갔다 하네 희망이 방으로 가세요 계장순이 아 추운데요 어서오세요 충성 한 명이 누구지? 너무 놀랬나? 왜 창피해요 괜찮은데 지금 희망이도 방송을 켰고 저도 방송을 켰거든요 네 조금 이따가 이제 이렇게 방송을 같이 하고 저녁에 희망이 방으로 네 방송을 켜겠습니다 희망이 방으로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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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 안녕 우리 소영이 안녕 소영씨 왔어 지금 롯데마트 주차장에 왔는데 어 사람들이 좀 아직 안 들어오네 각 썰 예 썰 희망이 방에 가도 되고 각 썰 예 썰 제 방에 있어도 되니까 아무 방이나 가세요 마음 편하시면 일단은 어떻게 우리 갈까요? 그냥 그냥 가죠 그냥 뭐 여러분 뭐 그냥 이제 가죠 그냥 아이 뭐 까 뭐 있습니까 뭐 될 될든 말든 예 희망님도 존자 도움이 켰어요 예 저도 도움이 켰고 가죠 아 저 음성으로 안 켜고요 그냥 그 추천 아 롯데마트 가서 뭐 하냐고 그냥 이 복장 입고 그냥 뭐냐 물건 같은 거 좀 사고 고기 같은 거 사고 어 뭐 시식코너 가서 시식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아 하하 여기 같이 여기 옆에 계시는 그 계시는 분 예 원시인 복장으로 입으셨거든요 원시인 복장 입으셨는데 와 돌 도끼를 안 가져왔어요 우우가 롯데마트에서 돌 도끼 사야 되는데 네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은 머리도 이렇게 딱 했고 아 잠깐만 눈시인 맞아요 원시인 원시인 맞아요 아까 말한 대로 네 원시인이고 원시인이고 아 귀염놈님 안녕하세요 아 귀염놈님 안녕하세요 우리 귀염놈님 어서 오십시오 야 신난다 신나 이제 귀염놈님 이 복장으로 같이 원시인 복장으로 같이 같이 저기 갈 거예요 가서 시식코너 가서 좀 습격 좀 하고 올게요 여러분 시식코너 가서 습격 좀 하고 네 저 추천 눌렀는데 롯데마트 가서 살 것도 있고 하거든요 추천 눌렀는데 왜 소리가 안 나지? 살 것도 있고 하니까 추천 눌렀죠 아까 추천 눌렀는데 소리가 안 나지? 형님 소리 났어요? 응 너 음성 켰니? 네 켰어요 응 근데 왜 안 되지? 아 씨 떠돌이 개장수님 이거 보이세요? 버섯 사자고? 이거? 이거 보이세요? 아 버섯 이 복장으로 가서 지금 롯데 아 나도 의문이긴 해요 아 의문이긴 해요 아 그 내가 버섯을 좋아하거든 버섯 워낙 좋아하니까 우리 귀염놈님이라고 계신데 저분이 워낙 저분도 요리 잘해 잘하는데 예 나한테 버섯 내가 버섯 좋아하니까 항상 버섯 가서 구워먹자고 집에서 아 네 내가 버섯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냥 가져봐 이제 세심 채용해서 오면 돼 가볼까요? 그냥 가져면 나갈게요 여러분 그냥 나가고 아 예 일단은 저 일단 여기 밖에 나 이제 그 카트를 끌고 갈까요? 어떻게 끌고 갈까요? 일단 밖에 나왔으니까 좀 구경시켜야 돼 롯데마트 여기 왔고 예 롯데마트 여기 왔습니다 형이 잠깐만 이거 좀 잡아주시네 옷 좀 좀 잘 주네 어 아 아 아 아 아 일단은 아 잠깐만 아 아 어 일로 가야 되죠? 일로 가야 되구나 엘레베이터 타 엘레베이터 타서 내려가야 될까요? 아 신재주입니다 신재주 여기 신재주 왔어요 저기 올라가야 되는 건가? 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저 롯데마트 신재주점이라고 그리고 예 이렇게 각설이와 뭔가 긴장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각설입니다 예 각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올라가야 돼 1층 형님 몇 층으로 가죠? 엘레베이터 딱 열리잖아요 1층? 깜짝 놀래요 예 1층 형님 1층으로 가야 되죠 예 예 제주 여기 지금 엘레베이터 탔거든요 예 탔고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예 바로 보여드리고 아 신시부터 할 거라고? 아 화장실 먼저 갔 화장실 몇 층? 화장실 몇 층? 1층? 1층 있나? 화장실 1층 있나? 예 안녕하세요 화장실 이제 여기 매장 들어갈게요 여러분 롯데마트 매장 예 롯데마트 매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예 이제 뭐가 두근두근 아 긴장되네 왜냐면은 예 처음으로 이런 복장으로 오는 거니까 두근되네 예 화장실 먼저 갈까요 여러분 화장실을 제가 잠깐 화장실 형님 잠깐 이거 봐 여기 계세요 나 화장실 그만 갔다올게 아 지금 희망이가 화장실 갔어요 여러분 좀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키키키키키 먹고 난리 났어요 예 키키키키키 왜 왜 두근두근 거려요 희망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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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방종이 돼버리네 안녕하세요 아 방폭이 돼버렸네 진짜 진짜 지금 사람들이 나 혼자 쳐다보고 난리 났어 지금 일단은 저기 여기 롯데맛이 왔 예 왔거든요 근데 위로 올라가야죠 위로 올라가죠 1층 1층에서 여기 여기가 뭐 아닌가요? 1층 여기가 코너죠 1층부터 가야겠다 1층부터 가야겠다 1층부터 가야겠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다 옷이 왜 자꾸 1층 1층부터 가겠습니다 금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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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살 거 있지?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여기 방폭이 되네 안녕하세요 방폭이 돼요? 방폭 되는데 네? 저는 방폭 안 되는데 형님 그 뭐 뭐 때문에 아닐까?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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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나요? 이렇게 요거트 2배 농축 2배에요 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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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같죠? 뭔가 부드럽네 이런 이벤트 하고 있어요 이벤트 이벤트 하고 있어서 제가 저 원래 멀쩡한 사람인데 멀쩡한 사람인데 원래 이벤트 하다보니까 원래 멀쩡하다보니까 멀쩡한 사람인데 원래 멀쩡하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원래 멀쩡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이거 맛좀 봐도 될까요? 이거 뭐죠? 청정원에서 나온거죠? 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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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겠다 닭발 너무 묶어서 이거 맛있지? 기가 맛있네 여러분 맛있어 닭발 이거 완전 부드럽네 부드럽네 당당하게 설명을 안해도 된다고? 아 맛있네 이거 이게 얼마죠 이게? 이거 하리에서 5,900원 5,900원 아 좀 매 약간 좀 매 매콤 약간 매콤 약간 매콤하네 여러분 약간 매콤하네요 지금까지 요거트랑 닭발 만드잖아 아니아니 이거 김치 김치도 있네 김치는 어디 종갓집 김치구나 이거 방송이세요? 아니요 제 얼굴만 보여요 제 얼굴만 제 얼굴만 보이는 거라 다른데 안보여요 제 얼굴만 보여요 제 얼굴만 보여요 아프리카TV 아세요? 네 아프리카TV 네 아 그거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딱 뒤에 저 이거 선생님 뭐하고 있어요 아 선생님 선생님 도망가지 마시고 선생님 아 도망가버리네 ㅎㅎ 아 이거 그거 버리세요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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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 다 먹으면 안돼 하답니다 아 이거 맛있네 이거 어디 청정원거 종갓집 먼저 김치만 먹을 수 없잖아 여러분 다른 데 좀 가보자 우리 다른 데 가보자 이거 얼마에요? 7천원 8천원 이거 사갖고 구워 먹을까? 이거 하나 상품 보여주면 안되죠 우리 목살 사서 먹을까요? 목살 제일 낫지 않을까요? 이건 뭐냐? 왜? 상급 할인해서요? 야 뭐하고 나하고 둘이 먹겠나? 또 고기 있으니까 형님 진짜 고기 있으니까 그거 같이 아 바구니 없나? 바구니를 하나 갖고 왔는데 제가 바구니 한 번 갖고 오래 갔다 올게 네 바구니 잠깐만 바구니 좀 갖고 올게 바구니 좀 갖고 바구니를 좀 챙겨왔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저 이제 퇴근 하거든요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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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버리라고요 레전드 한 번의 장소가 그게 제일 웃겨 잠수 타버려 아 씹코누가 없네 야 뭐 사야해 아 일단은 상추를 사 야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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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안먹어 여기 뭐하고 하나 먹죠 여기 또 있는데 하나 먹고 갈게요 이거 만두 뭐하는거야 고향만두에요 사용전 고향만두요 고향만두 하나 먹을게요 네 아 맛있네 이거 뭐 나는 안먹었죠 흐흐흐 음 음 음 여러분 맛있다 하하하 하하하 맛있네요 여러분 뭐 이거 이건가요 네 지금 세 봉 드리고 있어요 최초총국을 팔시해가지고 아 세 봉 하나 살래? 세봉 세봉 이거 두봉 아닌가요? 세봉지에요 아 세봉지구나 아 지금 입이라고 적혀있었구나 네 네 하나 더 먹어도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맛있네 이거 한번 둘러보다가 일단 음 맛있네 맛있네 이거 뭐죠 이거 뭐죠? 홍삼? 홍삼 넣은건가요? 네 아 홍삼 안에 홍삼 들어갔네 아 홍삼이 증정 이거 보니까 면역케어 프로젝트인데 맛있네 모밍이라고 여기 적혀졌네 어우 맛있어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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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서 오늘 어제 행사했어요 저요? 개인행사에 했습니다 개인행사 음 반갑습니다 맛있네요 이거 여러분들 우리 싸우자고 희망이랑 방송하고 있어요 자 건배 건배 아 아 똑팔려 아 아 맛있네요 뭔가 면역댕이 막 속속 솟아올라는 것 같아요 맞죠? 면역댕이 막 솟아올라 지금 어? 전자녀가 안 이거 전자녀 왜 안되지? 전자녀가 왜 안돼 아니 전자녀가 제가 그 뭘로 했어요 그 음성으로 안 했어요 음성으로 음성으로 해야되나? 음성으로 해야되나? 살짝만 좀 괜찮을 같은데? 근데 지금 반복되버리면 핸드니까 네 그대로 가봐 조금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할께 일단은 왜냐면 어 어 어딜 갈간데? 둘이 싸우자고 어? 둘이 싸우자고? 뭐가? 둘이 싸우자고 왜요? 음? 어? 왜? 둘이 막 싸우래요 하하하하 아 이거 재밌겠네 이거 왜 이거 샀어 이거 어? 어? 아 이거 왜 이거 샀어 이거 하하하하 어? 다른거 사야지 이거 왜 왜 왜 이거 산 이거 아 이거 짬 어? 아 더 맛있는거 사야지 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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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떡망이 좀 가자 아 예 올라가자 예 여기 좀 밑에 내려놔서 아 예 아 이제 올라갈께요 예 일단은 한번 더 일단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하하하하 네 지금 1층에 일단 그 일단 롯데마트 1층에 이렇게 왔고 하하하하 방송하냐고 하니까 어 아 이렇게 방송하고 있어요 방송하냐고 하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희 옷 어 원신옷 네 여러분들 많이 놀러와주시고 아 오셔서 반갑습니다 오신분들 추천질차 예 아 아 제 제주몽 아 제주몽몽이님 오셨구나 나 오신 줄 몰랐는데 아 오세요 네 제주몽몽이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까 한계 아까 한계 형님? 고기사측 네 한계 형님 한계 형님이 두 명이네 웃으면서 싸우냐? 하하하하 웃으면서 싸우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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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서오십시오 예 여기 2층 2층 맞고 예 2층 여기는 저 뭐냐 그 라 라면 같은데 좀 있네 라면 라면 어 어느 거요? 어 내일 오십시오 오신 분들 추천 추천 제주꾼이 여기 있잖아요 제주꾼 제주꾼 네 어서오십시오 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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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니 리액션 한번 하세요 리액션 하신다고요 한번 보실래요? 리액션 잘 하신다 반유동님 너무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반유동님 나 제주도 왔는데 안녕하세요 제주도 왔어요 되게 오랜만 아니에요? 일단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저쪽으로 갈거고 오늘은 롯데마트 습격사건 롯데마트 한번 와서 습격 좀 했습니다 여러분 라면 다양하죠 보니까 다양하잖아요 라면도 다양 라면도 다양하고 재밌죠? 사람 있어요 인사 한번 하실래요? 아프리카 집 우리 안녕하세요 직원이세요? 아니에요 아직은 아닌데요? 아직은 아닌데요? 아 그래 아 여기 제주도 왼손 부탁이지 어? 일단은 여기 각설이와 원수인이 나타났다 최고죠 똥망치 사야죠 와 이쁘다 이쁘죠? 이쁘시죠? 아니 아까 여기 어떤 분 이쁘시대요 똥망치가 어딨지? 물어볼까요? 문구 쪽이 어딨죠? 문구? 아 이거는 뭐죠? 하나 먹어봐도 되죠 아 나도 아 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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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우리 이거 과자 초코 안에 들어있어 초코 안에 나 여기 연동이야 응 여기 연동이야? 여기 신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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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네 문구가 여기 있네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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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이런데 와야돼요 여러분 그래야 응 그래야 나중에 그 나중에 어? 멘탈 강할 수 있어요 여기 와야 아 연동이 나니까? 신제주 라고 해도 되는데 연동이 나는데 연동이 나는데 연동이 연동이요? 어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다들 식사 맛있게 하시죠 지금 점심 저녁 시간인데 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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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쪽에 있었죠? 문구가 어느 쪽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구가 어느 쪽에 있어? 문구가 어느 쪽에 있지? 잠만 문구가 어느 쪽에 있지? 문구가 어느 쪽에 있지? 아니 쫓겨나진 않아요 쫓겨나진 않는데 문구가 아까 문구 저 옆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형님 형님 문구 저 옆에 아까 저 옆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니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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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 맛있어 아까 문구 저 죄송한데 아까 문구가 어느 쪽에 있다고 했죠? 여기 있어요 아 이쪽이요? 아 아니 저 기둥이 있어 아 문구 아 저 기둥이 있구나 형님 형님 여기 문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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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구라고 적혀졌네 여기 뿅망치가 있나? 뿅망치가 여기 뿅망치가 있는지 한번 봐야되겠네 뿅망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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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망치 뿅망치 뿅망치가 없네 뿅망치가 없다 여기 뿅망치가 없어 뿅망치 뿅망치가 뿅망치가 여기 있나? 없네 안녕 원신이야 우아 우아 뿅망치가 없어 뿅망치가 없니? 뿅망치가 없어요 뿅망치가 없어요 여기 롯데마트에 뿅망치 없어요 여러분? 응 여러분 뿅망치 없나? 응 뿅망치 하나 사야되는데 오늘 정착지가 2호 해수욕장입니다 2호 해수욕장 2호 해수욕장 2호 해수욕장에서 고기 먹방을 할겁니다 그게 정착장이에요 자 여기서 장보고 2호 해수욕장으로 건너갈겁니다 뭐 없다 뿅망치가 없네 저 물어볼까? 저기 죄송한데 뿅망치 없어요? 몰라요 다른 직원한테 물어봐야되나? 뿅망치가 없네 어디갔지? 뿅망치가 없는거 같은데 다른 데 가야될거 같은데요? 가죠 다른데 뿅망치 없.. 어 우리 놀매님 아 장난감 파는데 가야된데요 형님 여기 제주몽몽이님이 장난감 파는데 토이 2층에 있다고 그러나? 아 2층으로 올라야래요? 아 2층으로 올라야래요? 토이저로스 네 2층에 있다고 그러나? 아 토이저로스 아 감사합니다 위에? 지금 사람들이 저를 아 우리 놀진능이 우리 놀진능이 어서오십쇼 네 네 네 네 네 채팅이 많이 부탁해요 채팅 많이 부탁해요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 매니저 잘하고 있어 매니저 고맙데이 채팅이면서 위로 올라가야되죠 일단 좀 한번 위로 올라갈게요 여러분 이거 여기서 여기가 없네요 뿅망치가 여기가 없고 한 번 더 위로 올라가야되나? 아 위로 올라가는데 저쪽으로 올라가야되죠 커피 한잔 먹고싶은데? 아 뿅망치가 없네 아 제주몽 할까요? 네 뭐 할까요? 아 뽀마 데 뽀나 하하하하 여러분 한 한번 더 위로 올라가야되 네 한번 더 올라가야되요 한번 더 올라가야되요 한번 더 올라가야 일단 한번 더 올라가자 어 어서오십쇼 아 우리 여러분 어서오세요 우리 킬러 누나 어서오십쇼 고객님이름에 안전사고 일관을 대하여 여기 롯데마트 왔거든요 네 롯데마트 왔고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 총성 예썰 각썰 예썰 각썰 예썰 각썰 예 아 그럴까요? 진짜 제품 들어올까요? 나보고 제주도도 내려오라는데 누가요 희망님 희망님 어서오세요 아 희망님 보여달래 희망님 정보 정보 희망님 정보여주세요 아 정보여주세요 아 예 저요 저 예 예 예 오늘 왔어요 오늘 왔고 여기 장난감 파는 데가 위치인가요? 5층 아 5층 가요 아 5층 올라가야되네 아 여기로 올라가야돼요 여기로 여러분 한층 더 올라가야되데요 한층 더 올라가고 예 예 고양이는 누구타 누구타 고양이는 누구타 고양이는 누구타 고양이는 누구타가 뭐예요? 아 아 혼자 아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리액션은 리액션은 여기서 시끄러워서 안되고 제가 나중에 리액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5층 아 5층이라고요 예 아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예 제주멍멍이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 오신분들 추천 질차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아 팬가입 감사합니다 우리 혼자없어요 혼자없어요 양 일단 여기 5층인가요? 한층 더 올라가야돼요 한층 더 올라가야돼요 아 잘도 올라가야돼요 잘도 올라가야되네요 예 예 여기는 4층 5가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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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저보다 2살 위라고요? 예 예 두살 위면은 서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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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살이세요? 예 서른 한 살이구나 아 그랬어구나 예 아 여기 장난감 끊어왔네 여러분 장난감 끊어왔고 하하 하하 장난 피카츄 왔네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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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피카츄 피카츄 여기 있어 여기 있네요 예 여기 롯데마트 왔고 이거 망치 망치 망치가 어딨지? 아 망치가 이거 너무 많이 칠했다고요? 아 이렇게 막 칠해야 돼 얼굴 예 흥망치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위에 어떤가요? 야 이거 이런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거 예 이런것도 있고 안녕하세요 어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하하 방송하고 있어요 예 개인 방송 예 아프리카TV라고 예 하고 있어요 어 아 멋지다 아예 어서 예 뿅망치가 일단 뿅망치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뿅망치를 먼저 찾아야 되니까 아 뭐 할거냐고요 아 오늘 여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형님 있어요 여기 네 여기 형님 여기 형님이랑 오늘 그 뭐야 저 밥 먹을 거예요 밥 네 밥 먹을거고 예 예 오늘 고기 여기서 고기 사고 네 밥 먹을 거예요 밥 네 뿅망치 좀 찾아야 된대 네 뿅망치가 어디에 있지? 네 양푸님이에요 네 양푸님 네 양푸님 뿅망치가 어딨는지 좀 봐 뿅망치가 어딨는지 좀 봐 뿅망치가 없나?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여러분? 아 뿅망치 여기있다 리액셋 여깄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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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플루 drank 가위보 하자였나 봐봐 또 만두 잘했어 가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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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가위보 완전 싸우장이라고 가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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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싸 싸 가위보 아 resulting 하자였나 똥망치 하지마 이렇게 뿡망치도 같이 할수 있는 똥망치 하지마 돌 도끼도 안 들고 와 똥망치 안 들고 이렇게 완전 사우장이라고요 약하다고 일단은 어? 으흠 형님 그거 사실거에요? 이것도 괜찮죠? 어 어느거 야 뽕뽕치 큰거야 강하게 차주라고 하네요 형님 한 번 강하게 차주세요 어? 어흠 어 흐흐흐흠 아 흐흐흐 어흐흐흐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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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아 너무 강한데? 아 좋다고 여러분 이거 괜찮지 않아요? 꿀잰 눌렀다고 꿀잰 눌러줘 꿀잰도 눌러주고 망치가 났잖아요 형님 나중에 그걸로 사세요 하나 더 사서 그 망치로 병망치로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었던거 그냥 하시던가 여러분 방어의 한사라 하자구요 시간이 안되서 일단 시간을 봐야될거에요 면제까지 방송이 될지 몰라서 이거밖에 없는데 뽕망치 야구빠딸 하나 할까요 야구빠딸 하나 제가 엎드릴까요 이거밖에 없어요 엎드려 엎드려 이거밖에 없을거야 이게 제일 큰거야 아 그렇구나 아 네 네 아니 내가 돌 돌 돌길 안맞았어 하하 일단은 뭐 그거 하나 사고 빨리 그거 움직여야되잖아요 고기가 좀 뭐 아 아 아 이거 하나 사고 야 너 집에 쌈장 있네 쌈장은 있어요 네 네 1층가서 한바퀴 보고가자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고기 사는데 네 고기 사거든요 아 네 네 고기 사거든요 우리 혼자만 귓속말 소리가 안들려? 소리가 들릴거야 소리가 일단은 제가 지금 1층으로 내려갈게요 1층으로 내려가서 고기를 사고 롯데마트 롯데마트 롯데마트를 찾아주신 여러분 제 인증하적 주작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롯데마트 온거 주작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진실된 방송 진실된 방송 그런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막 보는데 괜찮아요 저희는 방송하니까 괜찮아요 좀 같이 가요 여러분들 식사 하셨죠? 식사하셨나요 여러분? 한층 더 내려가야되요? 아 그래요? 여기 2층인가요? 전통시장이 좋은데 전통시장도 가면 가지 뭐 일단은 보니까 우리 한개님이랑 놀잼형님이랑 기엄놈이랑 우리 제이 우리 매니저 조만간 전통시장 한번 가죠 고기 샀어요 고기 쌈장이 어디있어요? 쌈장이 어쩌겠지? 아 나 이거 놔봐야된데 사람들 다 찾아가고 신망인 속으로 읽어주세요 가발 잡고 가발 아 잠시만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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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러면 대박인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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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박이다 하하하하 대박이에요 그냥 제 가발을 그냥 날려버렸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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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장 저쪽에 있네? 저쪽에? 하하하하 하하하 쌈장 할 수 있는 우리 레전드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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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배희 고추장 마öh 하하하 하하하 고추장 어디서 드세요? 고추장 먹자니까 하하하 아 쌈장을 먹어야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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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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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하 초장삼장 네 초장삼장 초장삼장 우리 초장 쌈장이 어느 쪽에 있지? 쌈장 어느 쪽에 있죠? 쌈장 치기 다시 또 올라가야되요 일로 가야되나? 올라가야되 와사비로 먹자 그냥 와사비 먹자고? 와사비 찍어서 먹으면 안돼요? 안돼 와사비 먹을래 아 나 와사비 먹을래 와사비 와사비 먹을거야 와사비 안줘? 아니요 와사비 됐어 와사비 먹을건데 와사비 사줘야지 와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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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지 아 삼겹살은 와사비인가요? 벌칙으로 쓸게 이따가 벌칙으로 쓸게 뭔 말이에요? 마늘하고 땅 땅 많이 사라 멕시코 샀는데 아니 일단은 저희는 초장 살거에요 아니 쌈장 살거니까 괜찮아요 예 저희는 뭐 예 야 근데 너 번호있냐? 무슨 번호요? 가스레인지 번호요? 없지? 어떻게 준비를 먹을건데 아 번호 번호 아 저 가까운데 가까운데 마트가서 사 차라나 어우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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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저거 보셨죠? 일단은 저 쌈장 어딨제? 쌈장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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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쌈장 쌈장 어딨지? 아 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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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되는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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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네 쌈장 어느 쪽에 있자? 약 쪽에 있습니다 아 뜨겁습니다 아 아 어디 아 맛있네요 형 이거 국물이라서 잠깐만 형님 이거 바퀴 내려놓은 다음에 아 그거에요? 내가 먹던거라서요 일단 자 쌈장이 옆에 있구나 아 감사합니다 이거 저 미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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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땡초랑 마늘 사서 벌칙으로 쌈 싸 먹게 아오 땡초랑 땡초랑 마늘 사서 깃바닥에 사야지 원신이 어디서 사겠어요? 깃바닥에 사야지 쌈장 여기 있을 것 같은데 고기 전용 고기 전용 고기 전용 하나 살까요? 쌈장 980원짜리 제일 싸라 제일 싸라 제일 싸라 제일 싸라 제일 싸라 제일 싸라 미역국 미역국 여러분 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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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미역국 아 여기 오니까 원숙이 된 것 같아요 아 맛있다 차랑 같이 음 음 음 음 음 하나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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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주세요 네 쌈장 이거 싼걸로 하나 사죠 980원짜리 네 이거 하나 하나 사면 될 것 같은데 네 쌈장까지 사고 네 여러분 잘 감사합니다 네 그냥 그냥 끼우시면 돼요 아 여기요 네 네 이렇게 쌈장까지 사고 이제는 형님 뭐 살 거예요 형님 가스렌지 아 가스렌지 아 가스렌지 어디 가스렌지 어디 팔죠 또 물어봐야겠네 가스렌지 어디 팔지 제가 제가 물어볼까요 가스렌지 저기 저기 죄송한데 가스렌지 어디 팔지 아 저쪽 그르코네 네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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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네 그르코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유있게 왜 왜요 가스렌지야 당당하게 물어봤어요 가스렌지 어디 있냐고 가스렌지 어디 있냐고 가스렌지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여기 안파나 가스렌지가 어디 있지 그룹코노라고 했는데 여기 그룹코노라고 있는데 긋코노라고 있는데 형님 그룹코노라고 멋져요 쭈개있대요? 쭈개있대요? 그릇쭈개요? 그릇? 그릇 그릇 어딨지? 여기 있어요? 여깄네 여기 오신분들 추천 정신을 못차리는데 내가 싼걸 하나 사줘 제일 싼걸 골라 제일 싼걸 골라 이거 28,000원짜리 16,000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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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16,000원짜리 하나 16,000원짜리 하나 이거 똑같은거 아니에요? 이걸로 가져오면 되죠 고화력가스 맞죠 비싸다고? 16,900원짜리가? 불판은 있지? 네 불판은 있어요 제가 씻었어요 이제 됐다 가스 하나 비싸다고? 가스는 부탄가스 해야되잖아요? 부탄가스 해야되는데 네 왜요? 부탄가스 여기가 낱개로 싼걸로 하나 살까요? 한줄만 살까요? 2500원짜리 여기 두개 두개 4개짜리로 하나 살까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4개짜리 살게요 네 제가 이거 들고 가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우리 갓설이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 우리 돈 많이 썬으로 사라고? 썬으로 샀어요 썬 이오태오 해수욕장 고기 구워 먹기 딱 좋다고요? 아시네요 우리 놀제냥님이 내려가서? 네 내려가세요 아 내려가야되면 반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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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대쪽 네 네 이거 여기 돈가방 있어요 돈가방 한 1억 있어요 1억 여기 1억 네 1억 담아져있어 1억 담아져있어 1억 돈가방 돈가방 고호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지만 안전한 쇼핑 어린이나 유학자에 대해 항상 준비를 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 즐거운 쇼핑 희망희 팬님 희망희 팬님 죄송합니다 제가 때려서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머릿결 좋죠 찰랑찰랑 한층 반해봐라 일단은 이렇게 가고 아 맛있네 아 오늘 맛있어요 습격사건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잔만 더 먹고 가도 되죠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오늘 여기 한 번씩 다 드리네 맛있네요 여러분 롯데밭 나중에 자주 오세요 맛있다 맛있는 거 많네 나중에 놀러 오시고 근데 양패 다 채웠네 킹델 초콜렛 킹델 초콜렛 알죠? 같이 같이 네 바구니 아래쪽으로 주고요 아 잠깐 할까요? 엉뚱 안 필요하시고 네 하나 주세요 정장지에서 드세요 네 맛있네 킹델 초콜렛 제가 잠깐만 이거 나 잠깐만요 여러분 형이 생각나요 잠시만요 단번에 단번에 네 익명 아 아 아 아 아 아 양쪽에 손이 닿아있어 양쪽에 손을 맞이하며 Only on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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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또 뭐에요? 별로 없네? 아 팔 아파 팔 아파 양쪽에 손이 다 잡고 있어버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지오 해소장으로 가서 이쪽에서 희망이 방송으로 사랑 행복 희망이 방송으로 이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이죠? 2층 여기가 2층인가? 여기 2층 맞나? 여기 몇 층이죠? 1층이죠? 야 너 차 세우는데 어디다 세우는데? 잠깐만 2층 아닙니까? 지하? 2층인거 같은데? 지하 2층 맞죠? 지하 올라가서 기억이 안나 2층이야 2층 2층이야 2층 2층아가 올라갔잖아 2층 1층 맞아 2층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 여자는 언제 꽃이냐고 여자 이거 꽃이야 집니까 이 얼굴로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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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2층 2층 눌러주세요 이거 눌러야되나? 이거 눌러야되나? 이거 눌러야되나? 네 젊음의 거리가 없냐고? 젊음의 거리는 저 어디 오헤 페리오 아니다 어디냐 저 어디라고 해야되지? 서울? 2층 맞죠? 2층 맞을까요? 네 사랑 행복 키만님 반응성으로 가시면 아 잠깐만 2층 아니네? 1층 2층 아니 야 야 지하 2층인가? 잠깐만 지하 제가 2층으로 오지 않았네요 너 똥개월을 시키네 지금? 아니 우리 몇 층이지? 잠깐만 몇 층으로 갔지? 1층인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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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대요 1층 아니 야 너 우리 1층 맞죠? 형아 아 1층 복뭔우리 시키고 있어 지금 그냥 내려갈게요 그냥 잠시만 이거 몇 층이죠? 지금 2층이잖아요 1층 가 1층으로 내려가 1층 내려갈까요? 아 더워죽겠는데 아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어 여기서 일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추천 질찬 해주십시오 아 우리 파워 형님 잠깐만 잠깐만 형님 잠깐만 제가 봐볼게요 저기 있나? 아 저기 아 아인다 잠깐만 아 저거 봤다고요? 아 저거 몇 층이지? 아까 우리 형님 몇 층에 왔죠? 3층인가? 지하였나? 형님 모르세요? 아 저 자리에서 뭐하냐고 차를 잃어버려서 우리가 지하 지하 형님 아까 우리 올라왔잖아요 이거 3층인가? 한 층 올라온 것 같은데 한 층 예? 예 그냥 내려가보자고 내려가보자고요? 예 저 예 추천 추천 질차 좀 해주시고 질차장에서 아니 나 차를 어디 아 저기 있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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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저기 났네 아 저기 났네 우리가 몇 층 여기 몇 층이야 지하 1층이네 아 저 WW님 제발 추천 질차 좀 해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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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해주세요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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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주라고 일단 이동할게요 문도 안닫고 갔어요 문도 안닫고 갔어요 너는 좀 맞아야되겠다 문도 안닫고 갔어요 차 문도 안닫고 너는 좀 맞아야되겠어 카트 1층에 있다고? 카트 1층에 있다고? 아 저 집에 가야돼 집에 가야돼 집에 가야돼서 어쩔 수 없어 나중에 오세요 WW님 도망치는거 아니에요 아까 물건 다 샀어요 사고 막 뭐 꽝 다 하고 했어요 여러분 모르네 모르시네 형님 이거 고정이 안되는데 자꾸 떨어지는데 어떡하죠 저 저 아무도 있는데 지금 그 다른걸로 사야될거 지금 그 다른걸로 사야될거 저 오셨지 다들 네 다 나가서 들어가신거 같은데 네 그러면 여기서 켤까요 아니 나는 이제 계속 켜고 있을거야 왜냐면 아 그래요? 새로운 분이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아 그럼 일단은 형님 저 집에 가서 뭐 불판 갖고 와야되지 해내요? 불판 한번 가져봐 불판 갖고 아 누구에요? 잠깐만 여자분입니까 남자분입니까? 추천 추천 좀 해주십쇼 같은 제주도끼리 좀 해주자 우리 아 아 여기 딱히면 되는데 형님 이렇게 형님도 보이고 어? 아 이거 이거 자꾸 마무된거 같아요 자꾸 떨어지네 여기따 올려 여기따 봐요 여러분 예? 어떡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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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제로가 못하니까 아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그냥 아 몰라 레츠고 레츠고 아 차가 왜 또 막아버리냐 했어? 차가 오잖아 안전벨집에 추천 질착 질착도 해주세요 질착도 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천 질착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인사가 늦었습니다 오신 분들 추천 아 우리가 지하 1층에서 뭐해 우리 일로 가 아 지금 희망이 집에 잠깐 들렸다가요 2호 해수욕장 아 밧데리가 밧데리 충전해야되는데 2호 태호 해수욕장 그 내 거기서 밧데리 충전해야 가끔 길이가 좀 길죠 근데 너 선만 가져오면 돼 너 선만 있습니다 아 선만 있습니다 어 밧데리 낼 거 가져오면 돼 아 밧데리는 있어요 밧데리 있는데 그 선이 선이 짧아서 아 예 제 6사람이에요 잠깐만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아 이제 우리 집에 가야죠 집에 가야 되니까 아 저는 서울이고요 예 희망이는 제주도뿐이에요 사투리로 하라고요 아 사투리 이제 안 쓰려고요 아 좀 어두운가 사투리 안 쓰고 운전 똑바로 안하나 운전 똑바로 안하나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다 더워 에어컨 트럭 아 시원해 완전 시원해 형님 덥잖아요 더워 뒤지게 나와 지금 그쵸 와